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선거관리를 하는 데인데 선관위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원들이 모두 다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과거에 박찬진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이제 장관급이고 선관위원들이 모두 장관급이니까 장관급이 10명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은 국무총리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급이 10명인 조직을 우리가 매겨 살리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그렇게 아주 많이 내 가지고 선거를 관리하는 상설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선거를 관리하는 상설조직에 장관급이 모두 1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국가가 계속해서 성장할 때는 이놈도 먹고 저놈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고정비 성격의 복지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비대한 조직을 관료조직을 갖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취하지 않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기우제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꽃감을 빼먹듯이 나랏돈을 빼먹는 그런 일들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듯이 선관위가 이렇게 현금 업무 추진비를 줬네 이 현금 업무 추진비를 주는 행정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내역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선관이 고위직에 대해서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는 억 조 뭐 이런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위직에 5,660만 원 현금 업무비를 줬고 영수증이 안 남겼는데 이거를 받은 사람에는 또 선관위원장도 포함이 되고 선관위원들도 포함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나라 또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그런 한간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중앙선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법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마 2019년인데 지금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국가기관이니까 정해진 그런 규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는 정부 구매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목적이나 시간, 장소 이런 것을 정빙서류로 남기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가 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 9월 감사원 내 공개문에서 나온 거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죠. 2016년, 2018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에게 현금 지급된 업무 추진비는 총 5,660만 원이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게 10차례에 걸쳐서 각각 1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용돈을 세금으로 준 거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 범죄에 비하면 세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교 정도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돈을 그냥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티비 매트릭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73.4%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뉴스티스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리터치 조사에는 응답자의 69.1%가 노태학이 물러나야 된다. 공병호TV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99% 정도가 노태학이 물러나야 된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이만희 간사를 비롯해 가지고 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감사원 감사수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물러나고 선관위원들도 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필곤이라는 여당 몫으로 들어간 판사 출신의 그런 선관위원들이 노태학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 감사수용도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하는데 장관급 선관위원 9명이 저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접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9명 가운데 한둘 정도는 여당 몫으로 국민의힘 몫으로 들어간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재판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는데 나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양반들이 여당 몫으로 들어갔냐. 그걸 이제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의 선관위 상임위원 김필곤이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해 줄게. 여기 경찰대 1기 81학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선관위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당신은 서울대법대 8일학번 김필곤이부터 옷을 벗으란 얘기다. 그 자리가 장관 흉내나 내는 자리가 아니고 우파목소로 들어갔으면 목숨 걸고 우파목소리를 내야지 점잔 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묻어가려고 한 거지 이번에도 이제 7일 날 이만희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하고 그런 행정안전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차 방문했을 때 그래도 9명 가운데 여당 묵신 김필곤이 네가 나가가지고 접대하는 것이 조금 사태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 마담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지 이게 서울법대 출신일 거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요 보직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김필곤 씨라는 사람이 8일 학번인데 저보다 약간 연배가 낮으니까 그래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지 사람들이 이 양반인 모양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씨가 물러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김필곤 씨를 장관급으로 아마 들어간 모양입니다. 9명 장관급의 인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하기에 나라가 어려워지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선관위원회 여러분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10명이 왜 있어야 됩니까? 너희들 왜 세금을 그렇게 새가빠지 내야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경력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니까 뭐 비서관도 있고 비서도 있고 기가 찬 거죠. 국회의원들도 무슨 밑배 비서관이 몇 명이나 왜 필요합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2022년 5월 17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네. 본인이야 출시해서 좋겠지만 이번 기회에 선관위원들도 다 없어야 됩니다. 무슨 장관급 인사를 여러분들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표 여러분들 투표하며 집어넣고 까가지고 새는 건데 그걸 하는데 무슨 장관급 여러분 인사들이 10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기가 찬 나라입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잘 나갈 때야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지만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되는 거죠. 판사 출신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그냥 뱃속 같이 이렇게 다 파헤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특히 5월 30일에 손을 보인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뗐는지를 낱낱이 분석한 도둑놈들 혹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좀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좀 살리는데 힘을 좀 모읍시다. 선거를 뺏기면 문정권 5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정도 여러분들 계속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에 의해서 그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에 상임감사를 지내고 있던 강래구 씨 강래구 씨가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강래구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공소장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공소장의 발취본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그런 인상은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착실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돈이 확보되는 과정 그리고 살포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공소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또 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털어놓았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전당대표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게까지 다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송영길 전당대표가 무죄를 얻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마치 너배 수렁에 빠져듯 들어가는 듯한 그런 아마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강래구 씨입니다. 윤관석 경쟁캠프에서 300만 원씩 뿌린다. 우리도 뿌리자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돈봉투를 돌리게 된 그런 일종의 강력한 동인이 바로 상대방 캠프에서 또한 300만 원씩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송영길 캠프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공소장에 따르면 삼선 윤관석 의원은 전당대회 엿새전인 4월 26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주재한 송영길 캠프 기획회의에서 우리 캠프도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아마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한 모양입니다. 그 소위 시간 장소 발언 내용 그다음에 추후의 예름 집행 절차 이런 부분들이 상시하게 이제 공소장에 다 실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윤관석 의원뿐만 아니고 강래구 상임감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 끝에 돈을 객출해 가지고 돈 봉투를 뿌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확정이 됐고 돈 봉투 자금이 마련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가졌던 사업가 김 모 씨가 캠프 자금이 부족하다 그런 sos를 받아 가지고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뭐 사업가 김 모 씨가 다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되면 일단 자기 재산하고 사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대부분 다 술술 털어놓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끝까지 이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이후 2021년 4월 26일 기획회의에서 윤간석 의원의 제안을 통해 한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는 계획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강래구 씨가 박 씨에게 이 계획을 전달하면서 박 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는 자금을 합쳐서 이제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아주 지근글이 있는 척근입니다. 합쳐서 6천 원만 만들었고 6천만 원을 봉투 하나에 300만 원씩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 내 봉투를 돌릴 때는 300만 원이 정값 모양입니다. 300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드러나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강래구 씨가 수자원 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경선에 직접 드러나게 활동할 수는 없었던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사람이 이정근 조직총괄본부장이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좌지우려 하는 사람들은 강래구 씨였다. 이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아마 적시되어 있네요. 아마 그런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아마 조사 과정에 다 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신은 강래구 씨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강래구 씨가 공식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본부장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서 적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강래구 씨가 다 일을 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래구 씨는 2021년 3월 초부터 이정근 조직총괄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자금 살포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또 4월 10일 날 강래구 씨가 이정근 조직총괄본부장에게 경선 맞바지의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금품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4월 말쯤에는 캠프 사무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상황실장 애들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낱낱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파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정근 씨는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강래구 씨도 실질적으로 경선 캠프에 참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허구로 밝혀진 거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빠져나가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또 다른 신문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한국일보가 검찰이 강래구가 캠프 배후 총괄로서 송영길 회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근 씨를 앞에 내쉬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기획이라든지 집행 같은 경우는 이 강래구 씨가 담당했다. 이런 거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배후에서 경선 캠프를 총괄하게 된 배경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의 협의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영길 후보는 당시에 자기가 당선되는데 가장 긴류한 인물들을 배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 비해서 조직 총괄 경험도 많고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인 그런 막후의 실세로 그렇게 위치시킨 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법무부가 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강래구 전 위원 공소장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고신식 조직 총괄 본부장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래구 씨가 배후에서 캠프 조직을 관리했다. 그리고 강래구 전 위원이 송영길 이정근 등과 협의를 통해서 비공식 선거운동을 총괄하게 됐고 이것은 송영길 전 대표의 묵인 또는 지시 여부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아무리 아웃성을 치더라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송영길 전 당대표가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조사를 상당히 착실히 했고 그 다음에 조사에 임하는 그런 돈 봉투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을 그렇게 털어놨구나 불어놨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권이 나와 있습니다. 대선을 다룬 2, 3권 총론을 다룬 1권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4권 도둑놈들 4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박찬진과 노태학이 공동으로 진두지휘했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됐던 어김없이 사전 득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그 선거를 낱낱이 여름 해부한 책이 도둑놈들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 회복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 노동소득 근로소득 참 중요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조금 이렇게 축적한 그런 자금을 잘 굴려가지고 투자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정보도 취득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투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노년 인구를 많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글을 하나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은 참 가치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런 아주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야겠는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길게 보고 뚜벅뚜벅 마치 걸어가듯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노년에 대한 그런 투자 조언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왜 그런가 세월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대 접어드신 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이 바로 김경록 미래에서의 자산운용 고문이 하는 이야기인데 글이 아주 절제되고 핵심적인 물론 다 아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주 투자자로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워렌 버핏의 그런 자서전이 공식 자서전이 국내에서도 한 두 번으로 나누져가 출간이 됐는데 저도 몇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아니 워렌 버핏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있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은 100억을 다룬다면 우리는 10원을 여러분들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꼭 같은 거죠. 일찍에 호암 이병철 회장이 자연 농원을 여러분 운영할 때 돼지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돼지를 10마리 키우는 거나 돼지를 만마리 키운 건 원칙은 똑같다는 거죠. 버핏이 거부가 된 것은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데는 장수가 큰 역할을 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현재 갖고 있는 버핏 자산의 95%가 60세 이후에 축적된 거라는 거죠. 지금이 92세니까 60세 이후에도 30년 이상은 자산이 불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내하고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젊은 날을 되돌아보시게 되면 20대 30대는 일단 자산이 축적되는 것이 없고 그다음 40대 50대는 아이들 교육비를 잃으면 닦는다고 참 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 오신 분들은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60대에 접어들어서 규모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모아지게 된 셈이죠. 오늘 이 김경록 고문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60대에 접어들어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자산이 축적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칼럼에 댓글 하나 남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일에 연 2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으면 90대가 되는 30년 후에는 자산이 237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60세 만일 월은 100배씩 그냥 돌아가셨으면 이런 신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지금처럼 장수시대에서는 60세는 자산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0세 전후는 자신의 삶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눈덩어리가 작을 때는 두 번 굴리나 세 번 굴리나 묻어나는 돈의 양이 크지 않지만 눈덩어리가 클 때는 한 번 더 굴리는 것만으로 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60세가 끝이 아니고 자산운용이나 개인의 자산관리와 가정에서는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자산이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김경록 공원은 말씀 안 하셨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푼 돈이라도 젊은 날에는 사기를 당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60대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떼기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재산을 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재미난 사례를 듭니다. 갑, 을병 모두 60세에 3억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출발했는데 갑은 10년 동안 일자리가 있어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3억 원의 돈을 4% 수익률으로 운영해서 불려갔다. 4% 운영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얼은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불충분해서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4%의 소득인 120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탰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자산이 더 불어나지는 않지만 원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병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금융자산에서 매년 3000만 원을 인출했었다. 그러면 이제 원금이 그냥 다 까이겠죠. 60세부터 10년이 지난 70세가 됐을 때 이들의 자산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숫자로 보면 아주 정직합니다. 갑은 1억 4천만 원이 뿐이나 4억 4천만 원이 되고 얼은 3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병은 3억 원이 7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사람들이 60세에 3억 원 자산을 가지고 같이 출발했는데 70세에 이르면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차이가 70세 이후에 인생 후반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70세에 7천만 원으로 시장하는 병은 72세가 되면 이미 적자상태에 들어가 노후 파산을 면치 못하고 갑은 80세가 되어서도 2억 8천만 원이 남고 얼은 7천만 원이 남게 된다. 을도 82세면 자산이 바닥나고 적자에 들어간다. 하지만 갑은 91세에 이르러서야 자산이 소진이 된다. 그런데 수익률이 4%가 아니고 5%가 되면 갑과 병의 자산 소진 기간은 무려 27년의 차이가 난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6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금융 지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해가지고 돈을 많이 떼기죠. 떼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특히 돈을 남 돈을 이렇게 그냥 거저먹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또 비상한 거죠. 그럼 갑과 병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갑은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유자산은 계속 불려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병은 60세까지 축적한 자산 규모는 갑과 같았지만 보유자산에서 생활비를 바로 인출하므로 자산 규모가 일찍부터 줄어들어서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60세까지의 삶은 차이가 없었지만 60세 이후에 자산관리 방식에 따라서 70세 이후의 격차가 확대됐다. 그때 가서는 이미 바로 잡기 어렵게 되어 있다. 노후의 성분은 대충 판가름 난다. 60세 이후부터 10년이 자산관리의 골든타임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귀한 칼럼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귀한 칼럼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버핏의 교훈은 60세 이후에 30년을 어떻게 보냈냐는 것이다. 이 기간의 버핏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복리 효과를. 우리의 노후 자산 역시 극대화된 자산 규모를 극대화됐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누구든지 가장 여러분들 부가 많이 축적된 시기가 60세 전울 겁니다. 그때 극대화된 자산 규모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면서 복리 효과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 모양처럼 자산이 극대화됐다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개마고원처럼 자산 규모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되고 자산이 충분히 많지 않은 60대는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 주어서 자산 규모가 일찍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를 좀 더 오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가운데 일부를 전부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고 전부가 커버가 안 되면 근로소득을 가지고 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그런 수익에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미래에서의 자산운용의 고문이 되시는 미래에서의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분이겠죠. 장수시대는 자산을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누지 말고 은퇴와 동시에 그동안 쌓아놨던 자산을 인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간에 고원기를 거치는 게 좋다. 이렇게 개마고원처럼 퇴직 후에 10년 정도는 근로소득을 계속 만들어내서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버피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 효과를 누리면 우리의 노후자산은 백두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개마고원이 되어야 된다. 아주 귀한 칼럼입니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것이 투자한 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72의 법칙을 쓰지 않습니까? 72에다가 뭐를 여러분들 수익률을 나누게 되면 한 7%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얼추 10년 정도마다 복리 효과에 따라 가지고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거죠. 72 법칙이란 한마디로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두 배로 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수단이 좋아 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72를 10%로 나누게 되면 한 7년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7년마다 본인이 투자한 100원이 200원이 되고 또 7년마다 200원이 400원이 되고 또 7년마다 400원이 800원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72 법칙을 쓰지 않고 더 간단하게 70 법칙을 쓰죠. The Rule of 70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70 법칙은 투자한 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다. 투자를 두 배로 불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7% 여러분들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70을 7%로 나누게 되면 10년 10% 투자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70을 10% 나누게 되면 7년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3% 투자 수익률이 되면 70을 3으로 나누면 23년이 걸릴 것이고 1% 2%가 굉장히 큰 수치인 겁니다. 70을 8로 나누게 되면 8.75가 되는 것이고 70을 12로 나누면 5.88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원금을 이렇게 떼이지 않고 수익률을 12% 정도 올릴 수가 있으면 5.88년마다 따불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5.88년에 200원이 되고 100원을 투자했는데 그다음 또 한 5.88년이 지나가지고 200원이 400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복리 효과를 절대로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 김경록 미래에서의 자산에 고문으로 계신 분의 굉장히 귀한 그런 칼럼이네요. 제가 정치나 이런 문제도 많이 좀 다루지만 이렇게 좋은 정말 이 투자업계에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노후 자산 관리를 이렇게 담당했고 경험했던 분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출발해가지고 5월까지 5권이 발간됐습니다. 4월까지 4권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30일에 2022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또 널리 소개해 주셔서 선거의 공정성을 우리가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후가 대한민국의 성공이 우리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만발하고 화폐가치가 여러분들 추락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부어놨던 개인연금 그 다음에 공적연금이 다 종이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드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또 그들을 국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를 지키는 것이 아주 훌륭한 재테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또 검찰의 셀프출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누구든지 검찰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분들 오라 이렇게 해야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고 싶지 않은 검찰에 본인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동하는 경우는 기네스북 감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진면목 댐댐이는 잘나갈 때는 이런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사방의 적들로 애우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건 필요는 없지만 조금 침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셀프의 여름 출두를 두 번씩이나 하면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그런 국민들은 저 양반이 뭐가 저렇게 초조해 가지고 저렇게 졸랑거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조금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좀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숨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586 운동권 출신에 거의 대표주자고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당대표도 지냈고 그리고 다선위원이고 이러니까 그 격에 맞을 정도로 처신하는 것은 검찰이 부를 때까지 조금 마음이 아리고 초조함이 묻어나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초조한지 두 번씩이나 이러면 출두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검찰에 셀프 출두를 해 가지고 그 적어온 내용을 읽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냥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야 될 정도인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소위 정권 글의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이 뭐 업무 특할비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과거에 손질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걸 왜 수사 안 하고 내부터 먼저 수사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자기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저 양반이 참 초조하구나 그런데 뭐 초조한다고 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 당대표 경선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안달 복달한다고 해가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때는 좀 표정관리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 그래도 역시 송영길이 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가 가지고 이런 검찰에 셀프 출두를 하고 두 번째 이런 검찰에 셀프 출소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내부 거래를 했고 정권했고 그 사람은 왜 수사 안 하냐 뭐 이본석 검찰총장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물귀신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송영길 전당대표의 검찰청사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양반들이 신문이 딱 잘 잡았네요 김건희는 소환 조사 왜 안 하냐 그리고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뭐가 나옵니까 윤석열 정권이 5년짜리 정권이다 송영길 이야기입니다 1년 지났다 4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때 표정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개강된 표정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느꼈는가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권력을 잠시 빌려준 거지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다 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또 차지할 거다 그때 두고 보자 그때 가만 안 두겠다 난 그렇게 느낀 겁니다 5년짜리 정권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나를 피박하냐 5년 중에 4년 지났고 1년 지났고 4년 남았는데 가만 안 두겠다 물론 가만 안 두겠다 이야기 안 했지만 내가 그렇게 읽은 겁니다 5년짜리 정권이 극도 없다 송영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지나고 4년 남았다 송영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방송 마치시고 중앙일보를 방문하셔가지고 송영길이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송영길 씨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586의 여러분들 거의 간판급 스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러분들 조작하는 데 협격한 공을 세운 양정철과 이건영이 다 송영길 씨 여러분들 다 동년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이나 우상호 같은 그런 소위 586 운동권들의 핵심 멤버들은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호나게 저는 송영길 씨가 속내를 들켰다고 봅니다 이번에 검찰의 이름 출두를 해 가지고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4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할지를 저는 뭐 다 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5년짜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을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송영길 전 당대표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지 않습니까 사실 계양을은 워낙 송영길 당대표의 그런 지역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양정철과 이견잉이 주도했던 소위 보정값을 적용해 가지고 철두철맥 이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25% 조작값을 적용했거든요 윤형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았던 11,192표 가운데 25%를 빼앗아 25%가 2,798표입니다 이걸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2,798표를 플러스 처리한 거죠 얼추 여러분들 몇 표 정도 됩니까 5만 6천 표 정도를 이동시킨 거네요 아 5천 6백 표 정도를 이동을 안 시켜도 송영길 당대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턱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건데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6번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더라도 송영길이 1만 2천 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격차를 다 확대를 한 거죠 한 2만 표 가까이 한 7천 표 정도 차이네 이렇게 낸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영길 전당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워낙 탄탄한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과 같은 그런 전산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조작값 25% 윤형선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정도를 그냥 빼앗아가지고 25장을 빼앗아가지고 옮기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는 섬찟하게 들린 겁니다 저한테는 익숙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5년짜리 정권이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선택해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해 줘서 급도 나고 뭐도 나고 했던 양정철이 4.15 총선이 끝난 그 다음날 길거리 인터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5년짜리 정권이 도대체 5년짜리 정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김건희는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하냐 김건희 최은수 등의 주가 조작 관련 녹취력과 이정근의 돈봉투 녹취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내용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청사 앞에서 한 이야기이 겁니다 5년짜리 정권이 극도 없다 너희들 다 집어넣을 거다 이 이야기인 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100%고 왜 우리는 항상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릉도에서도 만들 수 있고 광화도에서 만들 수 있고 거제도에서도 만들 수 있고 진도에서 만들 수 있고 완도군에서 만들 수 있고 남해군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5년짜리 정권이 극도 없이 사람의 속내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때 5년짜리 정권이 극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는 적어온 게 아니거든요 속내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입장문을 꺼내가지고 읽은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계신 분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우리 앞에 당신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벌써 이제 5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이 채끼 날개를 달고 주변에 많이 확산돼서 공정선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셀프출득 검찰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가지고 거부가 되고 검찰청사 앞에서 이제 자기 입장문을 밝히기 전에 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송영길 전 당대표의 속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5년짜리 정권이지 않냐 5년짜리 정권이 참 겁이 없다 벌써 1년이 지났네 4년 남지 않았느냐 그 말에서 저는 다음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니까 그때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걱정되는 일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5년짜리 정권이 이럴 수 있냐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이제 한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저의 솔직한 신경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때문에 홍력을 앓고 있지만 선관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선거범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후보 사이에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이용한 득표수 조작 작업에 대한 그 내용이 해결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국힘당 내부에도 없고 대통령실에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언론계도 미지근하고 국민들도 그냥 강 건너 부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에 문이 열려 있는 데니까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자리에서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의 머릿속에는 4.15 총선의 소위 사전투표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단년코 금메달은 이준석 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메달은 하태경 씨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다음에 동메달은 70대 접어들은 삼성장군 출신이고 육사 출신이었던 특히 북한과의 접견기역 철원군 춘천시얼 양양군 뭐 이런 데 여러분들 지역구를 둔 바로 한기호 전 사무총장입니다 1952년생입니다 이분이 아주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다 판결을 다 내려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뭔 지금 부정선거 탈영하냐 이렇게 외친 분이 육사 출신의 1952년생 52년생의 이분이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준석 여러분들 당대표를 할 때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그게 인상이 오래 남아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대법원이 없다는 데 뭔 부정선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죠 이 문장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이게 2021년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발언을 비슷한 발언을 몇 번 더 했을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또 대법원이 없다는 게 뭔 선거사기야 국힘당의 한기호 사무총장 그걸 2022년 9월 4일 날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네요 비교적 국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군 장성 출신들은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국회의원보다 더 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내침 외침에 비교할 정도로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 한기호 전 사무총장은 이게 참 좀 복잡합니다 선거구간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군데를 다 분석해야 한기호 전 사무총장의 2020년도 4.15 총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얼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요즘에 한참 바쁜 제야 전문과 함께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됐던 이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덮는데 결정적으로 시위했던 건메달 이준석 은메달 하태경 동메달 한기호를 다루어야겠는데 연령도 40대 50대 70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기호 사무총장을 좀 바쁘더라도 4군데를 다 분석해가지고 종합결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야 전문가가 춘천시 얼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 한기호 삼성장군 출신의 육사 출신의 전 사무총장의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해서 보내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철원군입니다 이 한기호 전 사무총장의 그런 선거구 가운데가 4군데로 구성된 철원군입니다 이 철원군이 여러분 보시기엔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국외 부재다투표 그다음에 철원업 그다음에 광화업 김화업 갈마업 불송업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푸른색 돼 있는 것이 붉은색 돼 있는 것이 붉은색 돼 있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컴퓨터 게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한기호 후보의 차이값이 거소선상 마이너스 19% 우편투표 마이너스 18% 국외 부자자투표 마이너스 17%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의 격차가 차이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차이값이 이루는 앞에 사전투표를 훔쳤기 때문에 낮춰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당일투표 확 떼어가지고 값이 커진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도독질을 당해놓으니까 거소선상에서 마이너스 19% 관외에서 마이너스 18% 국외 부자자투표 마이너스 17% 이것만 보도 뭡니까? 1억 퍼센트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철원업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3% 김하업 마이너스 18% 갈마업 마이너스 16% 그다음 동성업 마이너스 15% 서면 마이너스 17% 건남면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도독질을 당한 겁니다 대략 한 30% 이상 정도 표를 훔친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만호 후보는 모두 다 이런 플러스의 어마어마하게 큰 값입니다 우편투표 플러스 16% 국외 부자자투표 플러스 15% 철원업 플러스 12% 김하업 플러스 15% 갈마업 플러스 14% 봉송업 10 플러스 14 서면 플러스 14% 이렇게 나온 겁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독질해가 옮긴 겁니다 그럼 표를 얼마나 도독질했냐 바로 옆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기호 후보가 30%를 빼앗긴 겁니다 30% 한기호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정만호 후보가 훔쳐간 겁니다 총 훔쳐간 득표수가 철원업에서 1418표고 그다음에 거소선상에서 77표를 빼앗아 갖고 우편투표에서 234표 국외 부자자투표에서 3표 철원업 관내 사전투표에서 146표 김하업 사전투표에서 90표 빼앗아 갖고 갈마업에서 이런 마이너스 304표를 빼앗아 갖고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상황이 어느 정도인고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빼앗아간 득표수를 선거별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왜 숫자를 가지고 총 얼마를 훔쳐갖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느 동에서 얼마를 훔쳐갖고 심지어는 어느 투표소에서 얼마를 훔쳐간 것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관들이 다 도덕놈들이라는 이야기지 이걸 보고도 그냥 엉터리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철원군을 포함해가지고 춘천시을 철원 양양 그다음에 화천군을 다 4개를 다 통합해가지고 제야전문가가 딱 도표를 만들었을 게 보내준 겁니다 30%를 훔친 조작값이 모든 4개 선거구에 다 30% 득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한기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15896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30%인 4769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정만호한테 플러스 4769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기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방공의식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더라도 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한기호 후보가 4만 3082표 정만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만 8350표 얼추 여러분들 몇 표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5천표 가까이 이렇게 한기호 후보가 이겼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천표 이긴 것이 아니고 1만 4270표로 이긴 거 아닙니까 한기호 후보가 4만 7851표를 얻고 정만호 후보가 3만 3581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14270표 차이로 한기호 후보가 승리했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5천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 왜곡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독질했는지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덮으려고 하니까 육사를 나온 친구든 하버드를 나온 친구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친구든 다 이렇게 덮는 거 아니에요 서울법대를 나왔던 관계없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이 그냥 범람해 가지고 좋은 일이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된 거죠 정말 그 부정선거를 덮는데 40대인 이준석이 금메달 50대인 하태경이 은메달 70대인 한기호가 동메달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마침내 한기호시 선거 한기호시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문명사회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수학이나 산수를 배우는데 그런 수학이나 산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근대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조선조에 그냥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라를 구성하지 않았나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는 아무튼 오늘 마침내 이준석 하태경에 이어가지고 한기호 전 사무총장의 선거가 어땠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책들이 좀 널리 확산돼서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낯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주시고 특히 노태학은 본인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형 체제하에서 치러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선거결과를 왜곡했는지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였는지를 파악한 적이 도둑놈들 혹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열과 성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거나 또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게 되게 되면 그냥 많이 잊어버린 부분도 많지만 오랫동안 마치 잔영이 남는 것처럼 귀엽게 한 곁을 차지하고 자주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글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읽었던 사슬 선거 문제에 대한 사슬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뤘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여러분 참 반사실과 반가학 대한민국 사회에 참 공적 영역에서는 멀쩡한 곳을 참 찾기가 힘들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가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의 대개 목표라는 것이 뭔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규명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수나 수학을 배우는 것도 논리적 그런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수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 영어로는 팩트라고 하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얼마 전에 우리가 발사했던 누리호 같은 경우도 다 여러분들 수학과 과학에 바탕을 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그런 반도체 다 수학과 과학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도 다 수학과 현무 이런 이런 무기들도 다 수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자동차도 여러분 뭡니까 아주 정밀한 기계산업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수출한 나라에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실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 신문사에 근무하는 사설을 쓸 정도가 되면 50대의 중견 언론인일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에 사실과 수학과 과학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완전히 뭡니까 엉터리 글을 그냥 동아일보 사설을 쓸 수 있느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사실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적 추론을 가지고 밝혀지게 되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저도 글을 써라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글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냐 정말 궁금하거든요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국민의힘 지지달 중에는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2020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거관리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지난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의 속구리 투표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선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선관위의 사주를 받고 쓴 글이라고 보는 거죠 선관위의 촌질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글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여러분 이 3구 대통령 상황은 여기에 2건 3건에 쫙하게 여러분들 다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거구에서 윤석열의 득표소를 얼마나 훔쳐가지고 이재명이 얼마나 먹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는 14만 7077표 차이가 아니고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240만 표 이상을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저렴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 책에 다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느 선거구에서 종로구 삼청동에서 황교안의 이런 득표를 몇 표를 훔쳐가지고 이낙연이 그냥 먹었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 힘을 옹호한다 옹호하자인데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현대인이고 또 근대인이라면 사실 수학 과학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먹지 않으면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나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정말 문의하고 싶은 동아일보 이 사설을 누가 썼는가 50대 중견 여러분들 농객들 가운데 누가 썼는가 이거는 돈 받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글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관위 여러분들 뭐죠 요청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글입니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부탁이 없이는 나오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왜 다루는 거 하니까 우연히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하단에 20명의 여러분들 독자들의 의견을 남긴 겁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댓글이 20개 실린 겁니다 윤수규님 도마일 후보가 무슨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 밝혀서 왜 나쁘다는 겁니까 이것도 5.18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말라는 겁니까 늦었지만 이번에 당연히 부정선거 문제도 다 밝혀야 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면 책가게 주인 놈이 한 짓이 무엇인지 당연히 다 밝혀야 됩니다 119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거짓말을 한 거를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호프님입니다 사기와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정상화가 될지 죄가 많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무능 좌파 때문에 저지른 부정선거 의혹도 반드시 조사해서 사실도 밝혀내야 됩니다 지원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115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 안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쓰고 국민들이 반발 안 할지 생각했는지 불의해 부정선거 수사도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20개 여러분 댓글 가운데 가장 상단에 올라있는 글들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여사님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계속된 걸 제가 다 올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김어존의 주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나서 재검표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긁어 부스름이 날까 봐서 공병호가 저술한 도독놈들이란 전산조작 증거에 반응을 내재안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대부분 우리 법 민변 출신들로 편향된 판결을 하는 중 재검표 과정에 나온 신권 다발 뭉치의 재인시한 투표지를 증거 채택에 거부하고 너무 길고 전국적인 재인시해가 불가능한 비례대표 재검표는 아예 묵살하고 까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10건의 재검표와 같이 6월 15일 기각한다고 하니 동아일보는 정말 취재하기 바랍니다 30명이 여러분 찬성하는 것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걸 언론사 중견이 익명성을 여러분들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댓글 달게 창님입니다 이걸 누가 쓴 겁니까 선관위 수작에 동조하는 이따위 글이 동아일보 사슬이라니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29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걸 누가 쓴 겁니까 선관위 수작에 동조하는 이따위 글이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B님입니다 대법원의 총선 부정선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다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3년이 훌쩍 넘어서도 여전히 질질 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확정이라고 판결합니다 28명이 찬성한 겁니다 동아일보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걸 사슬로 어떻게 씁니까 내부에 이런 글이 필터도 안 됩니까 논설실장 같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동아가 수작을 부리는 건가요 찬님은 선관위가 더러운데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정했나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개표에서 진입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참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그 사실도 그냥 여러분들 사실이 아니고 숫자로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고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이게 동아일보 사슬로 나오고 이게 여러분 누가 믿더라도 선관위가 로비에서 나온 거리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 글을 쓴 사람도 50대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본인 노후가 한 30년간 남았는데 나라가 선거 부정의 일상이 돼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하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합해 가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경쟁력 유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 이야기 나도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정말 한국 언론계 전부는 아니지만 침묵하는 언론계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한국의 언론계가 조금만 자리를 포지션을 제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선거가 이 정도까지 않았죠 나라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다 십시일반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딱해 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말의 조상들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한말의 위정자나 식자층들이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이시왕조가 김시왕조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부정에 침묵을 하고 부정선거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장기 집권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구한말의 우리 조상들이 저질렸던 그런 실수를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언론들은 왜곡하고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대통령들은 침묵하고 똑똑한 법무부 장관 입 다물고 있고 국민의 힘든 먼산 보고 더블 민주당은 본인들이 주역이니까 뭡니까 시침이 떼고 우리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나중에 보통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돼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국회 청원에서 사전투표금지 수개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이 이루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이제 5만 명 가운데 겨우 2만 5천명을 좀 넘은 모양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회 입법 청원 눌러셔 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톡방에서는 얼마 전부터 2024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력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한 170석을 얻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100석을 얻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돌고 있는데 공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이제 공평호 tv에서 기로에 쓴 고종 그런 칼럼을 중앙일보에 기구한 신봉용 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칼럼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한말에 고종을 비롯한 조선조의 지배 엘리트들이 뭘 했습니까 굿을 하고 무당을 부르고 일본 지도를 여러분들 솥에 넣고 막 삶아갑니까 그 일본이 뭐죠 이렇게 쌓게 되면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술하고 굿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런 단톡방에 떠돌고 있는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170석으로 승리할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주술 같거든요 그냥 구한말에 굿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조상들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희망적 사고 소망적 사고 추술적 사고가 아주 압도적으로 나라를 그냥 휘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산수를 배우고 근대과학을 다 배웠습니다 산수와 근대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중시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과학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120석으로 여러분들 170석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국민의힘이 170석으로 어떻게 승리를 하냐고요 공 박사님은 점장히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저는 미래를 예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어난 7번의 문정권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7번의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장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이 1번 후보에게 몇 표를 주고 2번 후보에 몇 표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가 몇 표를 받는가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면 오야 마음대로 선거 사무 담당자 마음대로 그냥 득표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7번 여러분 경험했고 그 7번을 국가기관이 밝혀낸 것이 아니고 세금 먹고 사는 검찰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세금 먹고 사는 여러분들 감사원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세금을 먹고 사는 경찰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낮에는 일해서 세가 빠지게끔 세금 내고 밤에 여러분들 뭐죠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제야 전문가 분석해가지고 7번의 공직선거가 대부분 뭐죠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 발표됐다는 것을 밝혀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구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이 도둑놈들 2권 3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표를 몇 표를 이동시켰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240만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0.73% 14만 7천 표 정도로 가까스로 이겼다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진짜를 조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14만 표 차이가 아니고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이재명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착하게 조작값 이동시킨 비중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작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가 좋으나 경기가 나쁘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걸 입증했는데 3구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됐는지 2020년도 4.15 총선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를 다 밝혀낸 거 아니면 숫자로 그렇게 뭡니까 숫자를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뭐라고 170석을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그게 여러분 뭐하고 갔습니까 굳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컸기 때문에 굿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대잡는 거 이런 거 다 그게 굳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고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가 아마 무역교육이 아마 한 5위권 될 겁니다 세계 교육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에서 아직도 그렇게 주술 후시에 젖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노태학하고 박찬진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제조 생산했는지를 밝혀낸 책이 5권이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7번의 모든 선거를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컴퓨터를 이용해 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론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또 그게 거쳤습니까 아니 2022년 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 5월 3일이 되거든요 지임식이 그리고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대법원의 억울한 판결 때문에 물러난 김태우 여러분 국힘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1679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몇 표로 줄여가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235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긴 걸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득표수 정감 작업을 제거한 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데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나의 조작값 15% 국힘당 후보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모죠 더불어민주당 함께 이동시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기초위원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학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 조작값 35% 화끈하게 밀어줘가 여러분들 민주노총 친민주노총 후보인 천창수보를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켜줬지 않습니까 울산 시민들이 이러면 당선시켜준 게 아니고 이게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선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진행된 두 번째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2023년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100장당 35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2022년 또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눈치를 좀 봐가지고 5% 5% 5% 붓고만 10% 5% 눈치를 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170석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이 결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결정하지 않는 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맨정신을 찾아야 되는 것은 그런 허황된 주장이 아니고 사실과 숫자와 과학적 발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일이라는 것이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정말 허황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노태학과 박찬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구인의 선가위원 체제 하에서 있었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를 파헤친 책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였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